자 메가스터디 나형 응시 하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평가원 나형 시험에 대한 총평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해설강이 좀 길게 자세하게 좀 찍어놨습니다 그냥 단지 여덟 문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여덟 문항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분석했고 사실 그것들의 전체적인 맥락을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총평을 찍고 있습니다 세 가지 얘기만 간단히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여러분 자 집중해 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따져봅시다 첫 번째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번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따지고 가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떻게 나왔어요? 22 더하기 5 더하기 3 이렇게 나왔죠 22 더하기 5 더하기 3 우리가 보통 있잖아 27 플러스 3 이런 말 많이 쓰고요 문가는 28 플러스 2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킬러가 좀 돋보이고 나머지는 평범하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 시험체제 수능 수학의 시험체제를 보통 표현하곤 하는데 이거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들여다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일단 가형 응시생 이과 응시생들 같은 경우는 좀 큰일 났어요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냥 시험의 형식과 체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형도 꽤 많이 변했습니다 그 지점에 관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단지 27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21번과 30번이 매우 어렵고 사실 그 외의 문항들이 좀 평범하게 출제됐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준킬러급이라고 불릴만한 가운데 문항들 있죠 요게 3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컷은 92였고 21번과 30번이 어려웠기 때문에 1컷이 92로 잡히고 그 밑에 등급이 톡톡톡 생겼었지 근데 그 시험에서 힘이 좀 더 들어갔다 힘이 좀 더 들어갔다라는 거 일단 파악되고요 또 준킬러 문과 시험 같은 경우도요 지금 정답률이 낮은 문항이 요새 정답률 몇 프로로 보냐면 한 5, 60% 정도 40%에서 5, 60% 정도 나오는 녀석들이고 요 놈은 정답률이 한 자릿수 거의 한 자릿수 가끔 한 10% 정도까지 요 놈을 볼 수 있습니다 요런 형태의 문제들이 지금 하나 늘었다 29번 굉장히 충격적인 문제였죠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냐 아니면 쭉 갈 것이냐 쭉 갑니다 6평은 한 해 기조를 결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15년간 6평, 9평 수능의 출제 난이도 이것을 등급컷 기준으로 봤을 때 6평 기조에서 거의 안 변해요 올라가도 가끔 올라가도 4점 올라가고 가끔 떨어져도 4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번에 1컷이 8, 8이라는 얘기는 8, 4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게다가 가형을 보면 나형 그나마 조금 덜 어렵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시험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옳습니다 일단 힘이 조금씩 들어갔다 힘이 조금씩 들어갔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정도의 암호 다 파악했겠죠 두 번째 얘기 들어갑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일단 이 학생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학생들이라고? 문제를 보고 무슨 이 학생들이 돼? 본인의 목적이, 본인의 목표가 1등급이다 당연히 1등급이다 1등급이 아니고서는 원하는 대학 가기 힘들다 그리고 1등급도 다 같은 1등급이 이제 아니잖아요 8, 8 1등급이랑 9, 2 1등급은 표준점수도 차이가 난다고 고득점을 하고 싶다 나는 수학에서 고득점을 꼭 해야겠다 라는 학생들 잘 들으세요 이 세 문제의 성격이 변했습니다 이 세 문제의 성격이 사실 작년부터 변하고 있었는데 지금 변화는 거의 확정된 거라고 같아요 확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녀석이 어려워졌고요 이 세 문제가 더 어려워졌고 또 신이형이 계속 나오고 있다 신이형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게 드러났습니다 작년에 21번 21번, 30번은 미적분을 좀 어렵게 내는 어떤 스타일이었다면 21번에서 유독 수2에서 함수, 역함수, 합성함수 이런 개념이 자꾸 나왔었는데 그 녀석이 올해도 계속 그런 기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29번이 역함수 문제였죠 미적분 문제가 아니라고 미적분 원이 아니라 역함수와에 관한 아주 허점을 찌르는 너희들 개념 대충 알고 있으면 틀린 게 명백할 걸 그동안의 습관을 내가 고쳐주마 이런 메시지가 담긴 문제였다고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30번도 처음 보는 내용이었죠 단원 통합으로 출제되고 있어요 수열의 합과 4차 함수를 결합시켰고 수열의 합에 합을 일반함과의 관계를 쓰지 않으면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준의 정답률이 최악이에요 지금 사상 최악의 정답률을 기록한 문제가 또 출제됐죠 21번도요 성향이 또 변했어요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가면서 파악한 것도 가능한데 계산 중심으로 초반에 가다가 뒤에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이 더 편한 이런 문제가 나왔고 계산 중심으로만 가다 보면 분명히 발목을 잡힐 만한 문제였고 반대로 그래프를 그려서 어느 정도 한 20번 정도에 놓이거나 19번 정도에 놓일만한 3, 4차 함수는 잘 푸는데 21번에 놓이니까 손도 못 대고 틀리는 이런 문제가 이번에 21번에 출제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88이 1컷이고 정말 간신히 1컷을 맞춘 학생들 있죠 조금 더 공부를 하려면요 어려워졌다는 객관적인 현실 받아들이셔야 되고 신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사실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에 맞게 대비하셔야 됩니다 물론 어려움 이해해요 시중에 수트 쪽 합성함수, 역함수나 무리함수, 유리함수가 좀 강화되어 있는 미적분이 아닌 고난도 문제를 거의 찾을 수가 없죠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아쉬움 하소연하는 하는 그런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잘 찾아보면 있어요 잘 찾아보면 있고 선생님 올해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학습 자료를 또 학습 커리큘럼을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다 맞추기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충분한 기출리 있어서 연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소스들이 있을 수 있고 개념 중심으로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었던 헐거웠던 개념이 아니라 빈틈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는 방식으로 다시 개념 학습을 다지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옳겠습니다 어떤 단원이든 다시금 그 개념이 뒤집어 봤을 때 내가 살짝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반성적인 지점 반성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 지점들을 선생님이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장감 늦추지 마시고 여기서 4점 더 없고 8점 더 있잖아요 그러면 표준점수 확 올라갑니다 지금 난이도상으로 봤을 때 그런 정도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 성격이 크게 변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이쪽 학생들입니다 선생님 저는 여기도 해당하고 여기도 해당하는데 뭐 그럴 거예요 사실 두 개를 완전 분리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놈도 있잖아 이놈도 잘 들으세요 이놈은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절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난이도가 어려워지지 않았어요 다만 개수가 좀 늘었어요 3개였는데 5개가 됐습니다 3개였는데 5개가 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애들이 그동안은 준킬러라고 느끼지 않았을 만한 문제 킬러 밑에 기본 문항 말고 준킬러라고 부르잖아요 요새는 그런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가서 5개가 됐다기보다는 그냥 정답률이 내려갔어 그냥 웬만하면 작년이나 재작년 아이들은 풀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문제들인데 정답률이 너무 낮아 자 이 문제 번호 때 기억나요 여러분 18번 18번은 전통의 강자였죠 급수와 도형 그죠 19번 쉽게 나왔어요 대신 20번 꽤 까다롭게 나왔는데 정답률 많이 내려갔죠 거기다가 25번 장난 아니에요 25번 분할 문제인데 정답률이 50% 밖에 안 나와요 요새는 충격받았어요 25번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 문제거든요 사실 경우의 수 세 보면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혹시 너무 적어서 고민하다가 하나 더 늘려서 됐나요? 그런 거 아닐 텐데 왜 분할 문제를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 지금 올해 객관적으로 학생들이 공부량이 적은 거예요 지금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도 지금 학생들을 비난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내신 더 빡빡해졌죠 그리고 다른 과목 국어 어렵고 탐구 빡빡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학을 조금 소홀히 한 거야 그냥 수학을 소홀히 해서 전반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리형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오답률 기준으로 준킬러가 늘었다 그러니까 학습량이 적다 이거야 결국 학습량이 매우 좀 낮아졌다 이것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어 아이들이 이것도 몰라? 선생님들도 모이면 학생들이 잘하고 이러면 오 되게 잘해 이런 칭천도 하지만 시험 점수가 좀 낮으면 뒤에서 얘기도 좀 해요 야 요새 애들은 참 수학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이면 그렇잖아요 이건 그런 뒷담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인 지표야 아이들이 준킬러라고 부르기 힘들만한 문항을 많이 틀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이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하면 이거 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이런 강박은 갖지 말자 제 시간 내 시간 내 빨리 풀려고만 노력하지 말자 그냥 시간 재놓고 킬러 다 버려버리고 킬러 아닌 27개는 언제나 다 맞을 수 있어야 된다는 강박까지는 오히려 계산 실수도 많고 오히려 그런 방식의 생각하는 힘을 좀 줄여요 빠르고 많이 맞춰야 되기 빠르고 정확하게 맞춰야겠다는 그 생각에 실수도 많아지고 진짜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히 읽는 습관 개념과 연결을 시켜 보려는 시도들을 많이 줄인다고 그거 안 좋아요 안 좋고 이번에 이과에서는 그것을 아예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거든 근데 지금 우리의 형식은 폐기 정도는 아니지만 준킬러 문제 꼼꼼히 학습해서 어느 때보다도 학습량이 적은 올해에 이 상황을 반전시켜내자 여기 다마저도 1등급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작년보다 더 수월해졌다가 지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학생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목표는 100점 96점 92점 88점급의 1등급이 현실적인 목표인 학생이 있을 것이고 당장 이걸 맞춰서 현재 4등급 3등급인데 2등급 1등급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겠지 각각 필요한 부분들을 선생님이 얘기해 줬어요 이게 다입니다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니고요 선생님이 해설해 놓은 8문제가 딱 이 문제들이에요 이 문제들을 그냥 맞았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채점에서 동그라미 치고 기분 좋다고 넘어가거나 실수해서 아 생각 거기서 정지 이러지 마시고 해설 꼼꼼히 들어보시고 아 생각보다 한문항 한문항에 공부할 녀석이 많은 거였구나 이렇게 이렇게 마인드 전환 좀 해주세요 선생님이 하반기에 조금씩 생각을 해 가면서 아 그렇지만 너무 난해하진 않은 이런 문항들을 가지고서 수업을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점 믿으시고 어느 해보다 표준 점수가 수학이 높아질 수 있는 올해 좋은 등급과 표준 점수 받아서 멋진 수험생을 할 수 있도록 하반기 계획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강의에서 만납시다 아 a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